자 그 다음에 바로 또 김효구 전문가님 쉬면 안되겠죠? 네 바로 쉬면 안되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번에도 유튜브에 올려주신 어쩌다수익님께서 유튜브에 많이 뵌거 같은데 어쩌다수익님께서 원익QNC 원익QNC 26,000원에 10% 들어가셨네요 우선은 진입단가를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 생각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 아닌가 트레이딩적으로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을 본다면 먼저 차트를 본 김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상승추세가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죠 이 원익QNC 또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일수록 이 상승추세가 들어맞는 이 구간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건강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이러한 종목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우선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진입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원익QNC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어쩌다수익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을 할 때 소요되는 석영유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LCD 생산시 사용되는 세라믹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쨌든 이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멘텀을 불러일으키는 재료는 바로 반도체죠 자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 방금 이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반도체는 어찌됐든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미래산업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없이는 반도체는 이 산업의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전자제품이든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며 그 뇌에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도체는 앞으로 산업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요 자 이 원익 QNC는 그에 맞춰서 저번 작년 3분기 때 호실적을 낸 부분 그런 부분이 이 주가의 그런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또 최근에 이슈를 본다면 크게 이 원익 QNC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다? 결국 이 기업의 주가는 실적이 이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저가의 매수의 기회를 줄 때마다 이렇게 매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그리고 TSMC의 그런 캐펙스가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시장 안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제 미국과 러시아 전쟁 그런 이슈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 아래에서 지금 투자에 대한 그런 성관이 있는 사람들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징주로도 SF 반도체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본다면 이 원익 QNC는 앞으로도 이 추세선에 따라서 잘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청자분께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아래에 그 추세선을 무너뜨리는 구간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포트로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는 2만 3천원 2만 3천원 구간을 만약에 벗어난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거를 좀 갈아타야 되나 비중을 좀 다른 포트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는 좀 해보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목표가는 지금 1차 목표가 2만 9천원에서 3만원 라인 딱 3만원 잡겠습니다 3만원 이때 라인 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한 저항 내물대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채널을 상승 채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만약에 이제 쓰리터치를 만약에 해서 이 주봉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주봉상으로 하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주가가 여기 지금 이 부근 이 부근을 두 번 터치를 했고 마지막 여기 세 번째 터치를 한 부분에는 제 생각에 반도체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클에 대한 그때 당시에 업황 반도체 업황이 어떤가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여기를 돌파를 해주고 3만원 이상 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는 시나리오도 가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만원 라인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더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가져가 보시면서 나머지 물량은 이제 진입가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영우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이제 상담을 마무리했고요